그래서 이제 좀 특징이 좀 있죠. 그래도 이게 기본적으로는 특히 젊은 사람에게 그냥 감기처럼 지나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거구요 실제로도 그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특히 유럽 젊은이들이 젊은 사람들 안걸린다 이렇게 믿고서 막 그냥 파티도 하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다가 이제 큰일 났는데 그러다가 지금 완전 많이 했죠. 그게 이제 젊은 사람이라고 해서 괜찮다는 건 절대로 아니죠. 일단 일반적으로 그런 감기처럼 지나가는 분들에게 큰 문제가 없는데 폐렴이 되고 그게 더 중증으로 진행해서 숨을 잘 쉬지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 가면 그걸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조금 알아본 논문이 있어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201명의 환자를 분석해본 거에요. 그 중에서 한 40명 20% 정도가 65세보다 많으셨고 남성이 우리나라와는 달리 한 60, 한 3.7% 정도 됐고 이 환자들 중에서 한 90, 한 4%는 열이 있었고 한 80% 이상에서 기침이 있었고 갭담을 동반한 기침도 한 40% 정도에서 있었다고 하구요. 호흡곤란이나 피로감도 한 30%, 40% 정도 다 증상이 있었어서 요기 말한 증상들이 흔히들 알고 계시는 대표적인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의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이 201명 중에서 한 40% 정도에서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이라고 하는 상태로 진행을 했구요. 그 40% 환자 84명 중에서 총 절반 이상인 44명이 사망에 일렀습니다. 중국 지역에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은 소위 ARGS에 빠지면 반전은 돌아가시나요? 일단 중국에서는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는 없습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구요. 그래서 그러면 정말 어떤 사람이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으로 많이 가느냐 즉 어떤 사람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에 걸렸을 때 위험해질 수 있느냐 보면 고령이 일단 위험할 수 있구요. 고혈압과 당뇨병을 가지신 분들이 조금 위험할 수 있고 혈액검사에서 면역을 담당하고 있는 세포 중에 백혈구라는 게 있는데 그 백혈구가 여러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호중구라는 게 많이 늘어난 사람과 임파구라는 게 많이 감소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중증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구요. 피검사에서 몇몇 수치들 염증과 관련된 수치라든지 어떤 항응구와 관련된 혈액응구와 관련된 수치들이 상승했을 때 위험해질 수 있구요. 그럼 그런 환자 중에서 정말 사망하는 환자는 어떤 환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가 봤을 때는 마찬가지로 고령 환자가 좀 많이 돌아가실 수 있다 하고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이 조금 더 많이 돌아가신 걸로 되어 있고 몇몇 피검사에서 간과 황달과 관련된 수치가 올라가신 분이라든지 몇몇 면역을 담당하는 수치라든지 응구 수치가 올라가신 분들 또는 임파구와 관련된 수치가 감소한 분들이 사망이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일단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